이렇게 워 워 워 워 그렇지 워 워 릴렉스 권민우 변호사 페널티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쓴 겁니까? 데뷔책을 누구세요? 네? 변호사법 제 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아니 고지식할 정도로 법 잘 지키던 우영우 변호사는 어디 갔습니까? 선생님 누구세요? 탈망정 우영우 변호사 변호사가 세상을 더 낮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한다고 누가 그럽니까? 네?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예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우리가 가진 법적 전문성은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지 세상을 더 낮게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애당초 뭐가 더 세상을 낮게 만드는 일입니까? 그게 뭔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 아니에요? 진호 씨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네?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꽉 잡아 뭐 어쩌다 한 번 놓쳤다? 아니 그래도 다시 가서 꽉 잡아 한바다에서 14년 넘게 일한 정명석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 우선시해요 누가 나를 법 기술자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해도 뭐 딱히 반박할 말이 없어 사실이니까 손가락질을 막을 수 있도록 할 말이 없을까? 네? 네?